광주 전남지역엔 이번 주말까지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다만 주말이 지나면 최고기온이 26도까지 내려가면서 더위가 다소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15일 광주와 전남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. 또 낮 동안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는 때이른 초여름 무더위도 이어집니다. 한편 주말까지도 낮 최고기온이 28도에서 29도에 머물면서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